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7년 사이에 134만 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법원 행정처는 가족관계 등록부상 인구와 신생아 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23일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라있는 사람은 모두 5,434만 6천명으로 호적 제도가 폐지된 2007년 말 호적 인구 5,300만 6천명에 비해 134만 명 증가했습니다. 가족관계 등록부상 가장 많은 인구가 등록된 곳은 서울로 전체 인구의 18%를 차지했고 이어 경북, 경기, 경남 등의 순이었습니다. 주민등록 인구상 경기가 전체의 24%, 서울이 20%를 차지하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.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습니다. 다만 한낮에는 따스한 햇살에 대구, 경북이 21도까지 오르겠는데요.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이상으로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